너 봉삼 맞구나, 어? 말해, 말해! 왜 따라다니는 거야? 말해! 봉삼 씨, 왜 그랬어? 봉삼이가 아니라 봉삼이... 말하라고! 봉삼이가 오늘... 봄이야, 봄이야. 봄이야, 봄이야. 너 내가 봄인 거 어떻게 알았어? 어? 맞다. 내가 아가씨 얼굴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봉삼 씨? 제가 자그래도 그렇게 말했는데... 너 우리가 바뀐 거 알고 있어? 어? 병원에서 봤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뀐 날도 네가 거기 있었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말해! 말해! 말하라고! 봉삼 씨! 왜요! 뭐야, 니들? 사람 함부로 감금하고 체포하면! 형법 제 276조! 5년 이하의 징역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뉴스에 나와보고 싶어? 제임스 오픈하이머? 제임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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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머? 나는 그딴 이름 모르는데... And how about... 허... 범... 일? You know him, right? 허... 범... 일? 그거는 내... 내 친구인데? 허... 범... 일? 어릴 때 그 허... 범... 일? 어? 어, 그... 그... 그런 거 같은데... Okay, so you know him, too. 난 몰라요. Where is he? Say it! We don't know. I never seen him. Just tell me who you are. We are... CIA. Where is the formula? Formula? What formula? What formula? 무슨 약 얘기하는 거야? 약? 약? 그래 약? 보밀... 보붐상... 보밀... 세 사람 형제네요. 아니요! 아니요! Shut up! I'll give you one more chance. Tell me where the formula is that Beaumil stole, or you'll die right here. It's Beaumil! You'll be seeing us, again. I'll give you one more chance. 말해, 너랑 호금이란 뭐 있지? 그 약은 뭐야? 아니, 아니, 사실은 내가... 말해! 사실은! 사실은! 사실은!